진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 어디로 둘지 매일같이 가 모르겠어 이제 한국 다시 못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 저 조용한 시골이 저 난리를 부리는데 조용하겠냐고 한국 시골 안전한데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 그랬지 무대보로 폭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최고로 무섭잖아 언제 어디서 그냥 갑자기 아무런 관계도 없이 인연도 없는데 그저 찔러대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이런 나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총이 없어서 다행이라 그랬더니 근데 너네는 법이 없잖아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놀랬지 천보다 더 중요한 법이 없는 나라가 돼 버렸으니 이거 어쩜 좋아 법이 없는 나라는 법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은 내세웠는데 진짜 법은 없는 나라가 되고 있어 무법천지가 윤리도덕이 없어진지는 옛날이고 정말 사람들 너무 무섭더라고 시위장에 있는 사람들 얼굴 모양이 다르더라고 얼굴 모양이 화장도 그렇게 했더라고 속에 있는 악마들이 대상을 만난 거지 그래서 대놓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제 나와서 한다고 숨어서 안 해 지금 이러고 있다 우리가 갔던 그 마을 보여줬거든 보더니 문 대통령은 저기 있지 말고 그러면 좀 잠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걸 저 사람들이 바라는 거라고 저렇게 떠들면서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문 대통령 쫓아내고 이삭 여기 들어온 거 후회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문 대통령 쫓아내고 그거를 자기네 잘못으로 안 돌리고 문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저러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문 대통령이 딴 데로 가면 자기네 승리에 환호를 지출을 거다 그러면 그거는 또 문 대통령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내 편기치고 도망간 건 또 좀 모양새가 안 좋다 그랬더니 안타까워하더라고 이제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먹먹해져 있더라고 그 한심한 노릇에 속 숨을 치길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그렇게 빨리 팬데믹 끝나서 한국 좀 가봐야지 하고 있는데 정이 딱 떨어지는 거잖아 한국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거지 이제는 정이 딱 떨어졌다는 거야 학생이 트럼프 찍은 가족의 딸이라는 거 알고는 너무 이상해가지고 안 만나진다 그랬잖아 그 미국 애가 이쁜데도 그 부모가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지금도 트럼프를 지지한대 그리고 팬데믹인데 팬데믹 다 저거 가짜래 그러고는 자기네들 마스크도 안 쓰고 백신도 안 맞고 그러더니 어느 날 라마가 죽었대 동물이 그 자기네들이 팬데믹 옮겨가지고 죽인 거지 자기네들 다 걸렸대 그 코비드 그런데 왜 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내가 답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걸 몰라 그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를 동물한테 줬으니까 죽었지 그 자기네들만 그냥 살아남았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주변의 모든 생명한테 옮기는 건데 그게 동물한테서 온 건데 사람에서 동물로 못 가라는 법 없잖아 강아지 고양이도 다 걸린다는데 멋짱하던 그 이쁜 나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러고는 안 보고 싶더라니까 편지도 없고 그림도 보내는데도 내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있다니 내 주변에 있다니 아직도 트럼프가 저런데 저런 사람 아직은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바로 내 옆에 내 학생 부모가 그렇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거든 그런데 시골 갔어 시골에 가가지고 집 근처에 시골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이 세상 일을 모르란다고 문 대통령 욕을 하고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밥맛이 있겠느냐고 겁나서 나가지도 못하겠잖아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 뒤에서 지금 이런 판국이라고 사과 함께 Deus을 당하는 것은 한뒤에 충돌이 있겠느냐고 손을 입지 않기 때문에